아들과 나들이 나왔습니다 중국 레스토랑이 많은 리치몬드 입니다 중국식 만두 꼭 잘한다는 레스토랑 이었어요 점심을 먹었습니다 리치몬드의 서남쪽 스티브슨 부둣가로 가자고 합니다 여행하는 기쁨으로 나들이 할 때 가끔 오는 곳입니다 물건을 기증받아 판매하는 스리프트 샵에 왔습니다 상품을 참 예쁘게 진열해 놨어요 12월을 장식해줄 크리스마스 제품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쁜 게 참 많네요 본인 지연로 물고 사고가에 2층에 있어 2층에 있어 2층에 있어 2층에 있어 2층에 있어 2층에 있어 둘 둘 근데 갑자기 너 없이 먹기 좋다고 했어 2층에 있어 2층에 있어 2층에 있어 3층에 있어 순자가 저녁 같이 먹자고 전화를 했어요 선자가 저녁 같이 먹자고 전화를 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영상을 만들면서 오히려 예쁜 물건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의자는 비매품입니다. 크리스마스 장식품들이나 의상들, 쓰던 물건을 기증한 것이지만 물건들이 거의 깨끗하고 예뻤어요. 여기는 안틱몰입니다. 베이커리와 아이스크림집 있는 쪽으로 건너왔다가 다시 안틱몰 쪽으로 가는 중입니다. 역사 있는 항구라 그런지 여기 오면 어디 다른 도시 여행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면 안틱몰 쪽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오면 안틱몰 쪽으로 가는 중입니다. 여기 마린 개라지는 옛날에 주유와 카서비스를 하준 곳이랍니다. 진한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스티브슨 안틱몰 입니다. 문을 벌써 닫아서 아쉽습니다. 문을 벌써 닫아서 아쉽습니다. 오늘은 손자와 저녁 먹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